3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과일값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겨울 수박의 80% 가까이 나는 경남 하만에선 수박이 짓무르고 잎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올해 같은 해는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이 터져 벌어졌고 속은 짓물렀습니다. 줄기와 잎은 검게 변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수박은 크기가 작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수박들은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겨울 수박 70에서 80%를 생산하는 경남 하만의 하우스농가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올 겨울 비가 자주 온 게 원인입니다. 햇빛이 부족해 수박이 충분히 자랄 만큼 광합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경남 하만에 비가 온 건 18일입니다. 평년 강수일에 최대 12배가 넘습니다. 30년, 40년 농사를 짓는데 올 것 같은 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 시설 농작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잦은 비에 습도마저 높아 딸기와 멜론, 호박에는 흰 곰팡이가 폈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생긴 피해는 사실상 농가 보험이 적용한데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출하될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도 비싸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출하될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